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9.15 전략적 패치 뭐 어쩌고저쩌고 내 씨발 그냥 로또 체스 이번 패치는요 몇 개는 읽어보고 아 이 사람들이 밸런스 맞출 생각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몇 개를 보면은 이 인간들이 대가리가 총졌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음주 목요일날 9.15 b 패치를 하는구나를 보고 아 일부러 이래 조졌구나라는 생각을 한 패치입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밸런스 9.14 쪽이랑 비교하면 밸런스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겁니다 연승연패 258에서 247로 기준점이 하나씩 낮아졌죠 자 그리고 직업효과 기준점이라 그러는데 새로운 기준점을 추가했다 그래놓고 총잡이 너프한건 조용히 말 안하는 이 대가리 깨진 놈들 자 총잡이가 원래 4명이 되면은 3회 추가 공격인데 이제 4명일 경우에는 2회 추가 공격 6명이 되어야지 3회 추가 공격으로 바꿉니다 잘했어요 근데 솔직히 총잡이 4총잡이 세요 근데 말은 해라 싸움꾼 6명이 되면 1200 추가 체력 지금 이제 싸움꾼 4명이 700 추가 체력이죠 2명이 300이고 자 형상변환자 형상변환자는 플러스 120% 추가 체력 그리고 검사 검사가 지금 추가타 2인데 거기서 2명만 더 늘리면 추가타 4입니다 자 이건 개발하고 봅니다 약간 전 조금 에바라고 보는데 일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어가 받는 피해 이것도 이제 좀 바꿨습니다 새끼검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숫에서 아마 2라고 피해량이 2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있기로는 그 0성 1성이 아니라 0성 짜리 데미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쳐맞으면 하나당 2거든요 거미가 근데 이제 소환수가 전부 다 2로 통일되어 있었네요 자 참고로 1코스 짜리 1성 짜리가 1 데미지를 주는데 그것보다 더 세요 거미가 자 어쨌든 간에 4단계 챔피언 5단계 챔피언 이런식으로 드라프게 맞는답니다 게임을 더 길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템포가 템포 자체가 좀 느려지겠죠 아무래도 세게 때릴 수 있으니까 템포로 빨리 올려서 빨리 죽이는거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어 좀 드라프네 그렇다면은 덱 완성도를 올릴 때까지 좀 천천히 가보자 맞으면서 가보자가 이제 되죠 자 그리고 초밥집이 이제 초밥을 9개 줍니다 자 다음에 공허 공허 같은 경우는 뭐 다 알다시피 저 2번 패치 때 이제 트루 데미지로 바뀌는 걸로 바뀐건데 공허가 지금은 전체가 방어력을 50% 감소시키는 데미지를 준다 에서 지금은 근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공허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호자가 워낙 떡상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번 패치 때부터 소호자가 떡상을 했는데 그럼 공허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공허 계열을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허가 공허 유닛이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하는데 공허 유닛이 고정 피해를 입혀가지고 센 놈들이 대놓고 얘기합시다 카직스 아니면 초가스 스킬 정도인데 초가스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용발톱 싣고 들어가는 것은 참 좋긴 하겠지만은 굳이 이걸 노리고 3공허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허 유닛 자체가 트루 데미지를 줘봐야 얘네들이 트루 데미지 주면 뭐하지 이런 느낌이라 자 써보니까 사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직접 한번 써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의외로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카직스는 진짜 셀 수도 있거든요 카직스가 암살자 댁에 들어갔을 때 삼성 만들기도 편한데다가 여러가지 저기에서 카직스 템 몰빵 옛날에도 많이 했거든 고뎀이면 싸움꾼 체력을 뚫냐 싸움꾼 체력을 뚫는 게 아니고 방어를 뚫는 거죠 요새 지금 대세가 어떤 덱을 맞추면 거기다가 수호자를 두개 세개씩 꽂아가지고 방어력을 엄청나게 올리는데 그것 때문에 암살댁이 조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지금 뭐 4명으로 완성되는 덱이나 3명으로 완성되는 덱 이런 거랑 섞어가지고 수호자를 그냥 도배를 내버리면 암살자가 못 들어요 제대로 하여간 뭐 여러가지 면에서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그 좋은 거는 다 깨놓고 들이에요 토가스랑 카직스가 이제 그 수혜자가 될 겁니다 가사진이 트루 데미지를 주나 렉사이가 트루 데미지를 주나 뭔 상관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고립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피해량 이런 것도 좀 늘었네 공격력들이 다 늘었죠 공격력이 렉사이도 공격력이 렉뿡이가 확실히 그냥 아예 대놓고 탱커 느끼면 공격력을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좀 쓸만하죠 렉사이 스킬 피해량도 올라가고 렉사이 스킬 체력의 복량은 줄어드네요 스킬 피해량을 올리고 초가스 공격 속도 너무 올려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초가스 스킬 피해량 이걸 올리네 미쳤나 그 범위에 들어가는 시시기 스킬인데 데미지를 이따위로 올린다고? 이성 만들면 데미지 500을 준다고? 그 범위에?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초가스의 시시기를 살짝 낮추긴 했는데 범위가 알다시피 초가스 스킬 범위가 계상이죠? 그냥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공원 좀 써라 이 인간들아 공원 쓰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삐처리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귀족입니다 귀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AD 평타만 맞고 회복만 하다가 마방을 줍니다 방어마방을 이제 주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방어력 100에서 방어력 마방 플러스 60 두 개 같이 주고 체력 회복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베인이 공격력은 낮추고 공속을 올렸어요 그리고 가렌 공격력을 낮췄어요 공격 속도는 올렸어요 가렌 스킬 피해량은 낮췄습니다 알다시피 일성 피해량만 낮췄는데 사실 일성 치고는 좀 세긴 했어요 일성이 쓰는 스킬 치고는 자 그리고 나서 스킬을 이용하지 않으면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별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호천사 아시죠? 수호천사 가지고 뭐 버그를 고쳤느니 많이 했는데 수호천사가 레드가 묻으면 어차피 피 1로 부활을 하는 그런 개 같은 아이템이 되어가지고 그 어떻게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걸 제대로 고쳤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기사입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 초반에 전방에서 든든한 모습을 보이지만 4유닛 효과 6유닛 효과는 곧바로 위를 감소합니다 라는데 이 새끼들 게임 안 해봤어요 초반에 4기사를 넣었을 때 십사기였거든요 6유닛 효과에서는 확실하게 감소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아군 전부가 피해를 15, 30, 55를 방어한다 근데 4기사를 꽂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기사 4기사를 꽂고 나머지를 추가하는 레벨 때면 한 6레벨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5레벨, 6레벨부터인데 5레벨, 6레벨을 30 피해량을 방지하는 게 상대편에 1성짜리가 있으면 참 좋지만 2성, 3성 나오기 시작하고 스킬 데미지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기사가 썩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기사들이 썩었어요 기사들 중에 초반에 당연히 1코스트짜리 초반에 좀 쓸만하고 조금 넘어가면 기사 중에 쓸만한 건 세주환이 스킬 때문에 쓸만하죠? 뽀삐, 뽀삐도 역시나 스킬 플러스 요들 버프 때문에 조금 쓸만하고 스킬 때문에 케일이 조금 쓸만하거든요 근데 기사 나머지가 좀 썩어가지고 안 쓰는 건데 자, 일단 추가적인 패치를 보시면 다리우스 방어력, 가렌방어력이 올라가고 모델칼저 방어력이 40까지 올라가면 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상위권에서 게임을 해보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3살 조끼 이런 거 다 꽂아넣거든요 초반 앞라인에 그럼 진짜 데미지 감소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기본 방어력으로 이런 식으로 다 올려주잖아요 세주환이까지는 기본 방어력을 40으로 다 버프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단단해집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다리우스가 제일 지금 보시면은 가렌나 모델칼저는 다 35였는데 다리우스가 25라서 좀 물렁물렁 했거든요 이거 이유가 뭐냐면은 다리우스는 스킬 쓰면 GP 회복하니까 일부러 이래 놓은 건데 다리우스까지 40을 해버리면은 초반에 이재국 뛰어가지고 가는 식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다리우스 자체 방어력이 높아져버리면 잘 버티니까 이거 믿고 2기사를 쓰면 보통 이렇게 2기사 쓰거든요 3성 2기사 쓰면 왜냐하면 방어력 문제 때문에 그래요 빨리 녹아서 다리우스가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어떻게든 서커 쓸만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밸런스 패치기 때문에 좀 센 놈들이 약해지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은 현재 패치되는 애들이 아마 쓸 수도 있어요 여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주환이 기절 지속시간 이건 왜 씨바 4초로 하는 거지? 지금도 긴데? 네 그렇습니다 3.5초 긴데 미쳤나? 세주환이 장점 다른 이제 뭐 초가스라든지 여러 가지랑 생각하면 나르도 궁설라든지 돌면서 이렇게 밀고 초가스도 땅을 찍는 게 필요하지만 세주환이는 진짜 마나 차면 던지거든요 그냥 팍 던지거든요 그냥 그래가지고 세주환이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세주환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이제 기사 유닛들 써라라는 느낌 같은데 이건 안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빙하 쓰는 새끼들이건 빙하 아무것도 안 쓰는 새끼들이건 예를 들어서 나르 초가스 세주환이는요 그냥 이성되면 써요 지금도 모르겠어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좋다고 지금도 드럽게 좋은데 그러니까 광역 CC기 중에 알다시피 나르 같은 경우에는 뭐 야생이든 요드린은 섞어 쓰기 좋으니까 그냥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거고 세주환이 같은 경우도 궁을 졸라 빨리 던지니까 그냥 쓰는 거고 초가스 같은 경우도 범위 넓으니까 그냥 뭐 굳이 싸움꾼도 싸움꾼버프가 있지만 싸움꾼버프 없이도 많이 쓰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런 식으로 가네요 자 그리고 닌자 닌자가 이제 그 암살이랑 섞어가지고 평타 데미지 엄청 센 특성에서 이제 주문력까지 올라가는 스킬 데미지까지 올라가는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넨이 살짝 지금 패치를 했어요 그 때문에 자 보시면 공격력 40 공격력 80에서 공격력 및 주문력 40 공격력 및 주문력 60 이런 식으로 두 개나 올려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샌 공격... 어어? 전 지금도 샌 좋아하는 편인데 샌 공격 속도를 올리고 제도 공격 속도를 올리고 제도 공격력을 살짝 올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밸런스 패치는 뭐 할 만하죠 케넨 스킬 피해량 이거 닌자 때문에 이거 피해 입었죠 자 아칼리 스킬 피해량도 조정 하여튼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 수호자입니다 아 수호자가 틈새 공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가리 깨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가 틈새 공략의 대세인데 이 인간들 패치하던 시절에 수호자들 많이 안 썼다고 생각하나 본데 한 1, 2주일 됐어요 수호자 뜬지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진짜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패치를 지금 수호자 중첩당 방어력 40만 하더라도 애들이 진짜 쏠쏠하게 쓰기 때문에 1성 브라움 1성 레오나 3마리씩 밟거든요 진짜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 중첩당 방어력도 올리고 1성 방어력을 기본 방어력을 미친 그냥 한 50씩 올렸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호자 오 레전드 수호자 체스 됩니다 수호자 체스 그리고 이제 수호자 체스가 떠오르면 그거 뚫어보겠다고 공허 체스 하겠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유도한 것 같아요 유도해서 인간들이 어느정도 밸런스가 나오나 확인한 다음에 9.15 B에서 패치하겠다 매다닥 패치를 해보겠다 그런 의견으로 봅니다 개같은 놈들 자 악마 떡르락 합니다 떡르락 지금 PB 서버에서는 만화 불태우기 확률이 25, 50 그래도 다 찍으면 80까지 됐거든요 80까지 내가 25, 40이었나? 하여튼 다 찍으면 5% 차이 났거든요 6마리 악마 근데 6개 찍어도 60%로 낮췄습니다 근데 낮출만 해요 악마 특성 좋거든요 네 확 줄였습니다 근데 6마리나 해가지고 저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도 큽니다 지금 악마 댁이 유행하는 이유는 어디나 섞었을 때 악마 애들이 다 셉니다 딱 이렇게 3명이 너무 세서 그런데 딱 그 센 3명이 지금 완전히 지금 피를 봤어요 아트 데미지는 개떡락 했습니다 개떡락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할 말이 있는 게 범위도 촌란 얽고 CC기까지 가고 있는 이성 초과서 스킬이 데미지 이거랑 100밖에 차이 안나요 말이 되나 싶어요 제가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인간들이 일부러 밸런스 조진 것 같아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일부러 밸런스를 조진 느낌입니다 초과서 같은 거는 자 그런데 일단은 뭐 데미지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은 요정도 데미지는 상관이면 초과서 데미지가 너무 높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바로스 데미지도 좀 낮췄고 모르가나 같은 경우는 근데 모르가나는 이건 너무 낮추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뭐 봐야 되겠네요 이거 두타가 들어가는 건데 두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게 데미지를 조금 높게 이성 데미지를 굳이 낮출 필요가 있나 이성 모르가나 데미지를 이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암살자 암살자에서는 하향돼 있지만 다른 조합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조장하려고 합니다 자 암살자가 더 일찍 더 빨리 도약합니다 암살자가 아닌 챔피언은 전수 시작 시 이동이 둔화됩니다 암살자를 더 일찍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속도감 있고 버그도 좀 일하면 덜 해질려나 싶네요 이블린 공량적 70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블린 스킬 피해량 업 카타리나 스킬 대상수 업 랭가 공격력 업 랭가가 장난이 아닌데 진짜 제가 볼 때 느꼈던 게 랭가가 지금 이렇게 되면 진짜 장난이 아닌데 랭가 주력으로 쓰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요 야생 대가도 나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양이가 너무 세졌어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니까 뭐 이번 패치 때는 9.14p까지 패치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해볼 만한 덱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들 요들은 밸런스가 잘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해피가 잘 안될 경우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해가지고 뭐 똑같... 어? 아우 놀래라 적중시효과도 해피합니다 당연하지 평타가 참 안들어갔는데 적중시효과 안들어가지 자 룰루 방어력을 낮췄고 베이가 체력을 올렸고 나라 공격력을 올렸네요 뭐 이정도는 무난한 패치 왔습니다 육료들은 왜 노프엣지라 그러시는데 육료들을 고연포 없이 만나보시면은 쌍용 나옵니다 고연포 없이 육료들 한번 만나보세요 쌍용 나와요 자 한번 만나보셔야 그런 얘기 안합니다 육료들이 특히나 육료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육료들의 원소술사 섞어지고 육료들의 용 섞어지고 육료들의 야생 섞어지고 섞어지는 것도 은근히 이것저것 육료들 법사 섞어지는 것도 안 그래도 많은데 이 인간들이 요들은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요 용! 용 같은 경우에 마댐 면역에서 용발톱이랑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83% 면역으로 대신에 시바나 방어력이랑 솔 체력이 살짝 올라가고 솔 데미지 다시 살짝 올렸습니다 자 다음 원소술사 골렘 또 약해집니다 약해져야 된다라고 생각 어 잠깐만 골렘의 위력을 1분 감소시켰습니다 골렘 얘기 있는 건데 안 나오네요 자 리산드라 스킬 피해량 어... 원소술사의 최고 허점이 리산드라죠 근데 어떤 얘기는 허점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이제 리산드라의 담당이었거든요 원소술사인데 어... 그런거지 골렘을 사면 리산드라를 드려요 이런 느낌 뭐 그런 존재였어요 이 친구는 자 근데 브랜드는 약간 데미지를 올렸는데 굳이 이거 올려야 돼? 올려야 했나? 일단 뭐 이게 다른 애들 그냥 상향하면서 살짝 같이 상향한 느낌? 이게 근데 이런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귀족버프가 마반까지 올라가는 버프도 생겼고 여러가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뭐 힘을 발휘하는 거 생각하면 조금 올려줄만도 하지 않나? 브랜드가 근데 미쳐날뛰기에는 지금 미친새끼들이 많아서 얘는 이 정도 법해도 미쳐날뛰지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자 3원소를 브랜드 이상 애니비아로 쓴다고요? 3원... 원소술사를 쓴데 켄앤을 안쓴다고? 무슨 소리 하세요 켄앤 쓰지 켄앤을 왜 안써? 켄앤은 원소술사 고정이야 광력시식이라 원소술사 고정입니다 이성 띄우기도 쉽고 데뷔시도 세서 그러니까 이제 3원소를 하면은 켄앤 빼고 리산드라 쓰신다는 분이 계신데 리산드라는 애니비아 안나오니까 쓰는 용도지 리산드라 보통 다 버려요 나중대는 음 그리고 브랜드가 또 튕기는 딜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들어가는 딜이 아니라서 조금 그런것도 있습니다 자 해적! 해적은 다시 골드를 좀 올려주고요 지금 여기서 또 하나도 이해가 안되는거 그레이브제 공격속도 올려줬다 칩시다 트위스티드 페이트 시전속도 감소는 왜 아는겁니까? 지금도 시전속도 쓰레기인데 아 시전속도 감소가 아아아아아아아아 빨라진다고 내가 너무 내가 투표를 너무 싫어하나보다 투패 혐오가 너무 심해서 방송중에 제가 투패 쓰기 싫은데 투패 쓰죠 해가지고 8등 한적이 있거든요 아니야 이거 말 제대로 적었어 과연 시전속도 감소인데 아마 빨라졌겠죠 에 자 기타 챔피언 블리츠 크랭크 마하나 애쉬 공격력 업 킨드레드 공격업 킨드레드는 좀 올릴만 했어요 4성짜리가 너무너무 4코스트 짜리가 공격 너무 약해가지고 스킬시전 시간이 0.35에서 0.5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전시간을 줘버렸는데 좀 길게 야속공격력 75 너무 센거 아니야? 검사인데? 카사스 스킬 피해량 카사스 스킬 대상수 이거는 진짜 하네 그대로 들고 왔네 이렇게 되면 킹서스 됩니다 대충 생각해보면 6법사에 카사스 구석에 끼워놓으면 2성 되면 1400 데미지 꽂습니다 한방에 마법사 버프만 받고 1400을 막아요 대캠 넣으면 90% 또 증가 2000 박습니다 2000 진짜 이렇게 되면 킹서스 됩니다 자 아이템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 그냥 읽어보니까 딱 그거였어요 이거 이제 누가 쓰냐 이거 누가 써 패치 이제 자 보시면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가 4초 동안 250 피해옥사는 보호막입니다 안쓰죠? 네 그렇습니다 침묵 아이템 이건 잘했어요 너무 길었어요 5초 너무 길었어요 3초 스태틱 피해량 살짝 낮추고 이온충격기 피해량 낮추고 잘했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파쇄검인 많이 쓰죠 저도 저도 제가 지금 얘기하자면요 저번 패치때 초반 1티어로 오히려 레드로 치고 두번째를 침묵 갔거든요 거기에 강등검을 마지막으로 갔어요 파쇄검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제 우선순위에서 지금 어차피 패치돼가지고 다 조졌으니까 다 공개합니다 제 우선순위 그랬습니다 의외로 피통이나 방어력을 올려주는 레드가 초반에 가면 진짜 좋았고요 초반 평타나 이런걸 잘 막는데다가 데미지가 엄청 돼가지고 버그 수정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버그들은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버그 아니에요 잘 모르던 버그들이야 이거 그리고 샌이 의지결계에 있어도 은하살 들어가는건 당연한건줄 알았는데 이것도 버그라네 하여간 우리가 잘 아는 여러가지 뭐 가엔버그부터 초밥집 버그 뭐 그런거 있습니다 그 내 유닛인데 갑자기 빨갛게 변해 감이 어떻게 되냐 밖에 놔놓으면 갑자기 정유닛이 돼서 나를 때리고 여기 밑에 대기창에 넣어두면 안팔하죠 그런 조지는 버그도 있고요 제가 아는 버그도 졸라 많은 버그가 있는데 이성 만들어서 팔아야돼요 아 나 아까 몰랐는데 이성 만들어서 팔아야된데 하여간 뭐 별에 별개 다 있어요 지금 근데 다들 아는 약간 그 일반적인 버그 있잖아요 영어 처지는 버그라든 이런건 하나도 안고쳤나보네 여튼 뭐 9.15 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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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토